어느 선비가 기녀에 빠지게 되자 그의 아내가 선비를 책망했다. 아내를 박대하고 기녀에게 빠지게 된 연고는 무엇입니까? 아내란 물은 서로 공경하고 서로 분별을 가져야 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이요. 아내는 존귀하여 함부로 욕정을 풀 수 없으나 기녀는 욕정에 맞추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. 음탕한 일에도 마음껏 재미를 다할 수 있으니 자연이 허물없고 가깝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요? 그러자 이 말에 아내는 크게 노하면서 남편을 사정없이 때려주었다. 내가 언제 공경해달라 했소? 분별을 가져달라 했소? 나도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소. 나도 당신의 약물을 받들고 싶소. 나도 당신과 교합하고 싶소.